오늘 무슨 날이에요? 오늘 이제 제 생일 카페가 열리는 날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지금 딱 생일 이벤트를 하는 카페에 왔는데 지금 이제 찍어주고 있는 특별한 저희 멤버가 있죠. 제작진이 저 이번에 리온 등 제작진 리온! 저희는 1일 카메라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1일 VGA 리온이랑 함께 생일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커피 안 먹잖아요. 제가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. 커피를 못 마시는데 제 컵 폴더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 1일 VGA 리온이의 가장 좋아하는 아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알겠습니다. 이거를 이거 약간 뜨거운.. 다 추가하네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뜨거운 거예요. 아 뜨거운 거예요? 이 날씨 말입니다. 나를 쪄죽이려고. 아 아쉽네요.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 뭐야 우리잖아? 하빈이 형 되게 많네요. 하빈이 형 되게 많네요. 하빈이 형 생일이라서 신기하다.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? 기분이요? 굉장히.. 모르겠어요.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박찬가요? 아 네 살짝 너무 담성이 있네요. 우와 이거 포토카스인가? 그런 거 같아요. 알겠네요 알겠네요. 누구야 이 사람? 누구세요? 이 사람 누구야? 누구세요? 이쪽에도 있어요. 네 한 번 더. 이거 다 이거는 저희 쇼케이스의 두 거네요. 네. 우와. 이제 팬 사인할 때 사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신기해요. 신기한가요? 네. 사실 저도 처음 와봤는데 신기한 거 같아요. 이거 실화인가요? 여기도 있어요. 이쁘게 잘 해놨어요 진짜로. 이쁘게 잘 해놨어요 진짜로. 아직 생일이 몇일 남았지만 지금 이제 생일 3일 전이죠. 다 오픈 남았으니까. 여기 온 김에 미리 생일 축하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? 생일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. 생일 축하드립니다. 몰랑이도 있네요. 제가 몰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귀엽다. 딱 귀여워요. 제가 여기. 한단다. 네. 바비지 형 커플도. 얼굴 있는 커플도. 잘 받았고요. 그때 언제. 제가. 어. 셋. 셋. 우리가. 호랑이. 아닌데. 웨이퍼 위시? 웨이퍼 위시? 아아. 웨이퍼 위시? 아아. 웨이퍼 위시? 네. 저희가 웨이퍼 위시였을 때. 웨이퍼. 그. 그. 깨블러. 깨블러. 이게 깨블러. 이건 언젠가요? 이거는. 어.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오늘 이렇게 첫날에 온 김에 또 팬분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남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인? 네 사인을 딱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딱 들어오자마자 잘 보일 것 같은 맛에다가 이거는 이게 또 저희 마지막 지난 활동 마지막 팬사 때 그거 듣냐 아마 네 헤이비 브랜드즈가 되게 좋아하겠네 마스크 끼고 있네 이렇게 엉뚱하답니다 바보 같아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어느 것도 있었나? 사진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내 감성은 이거긴 한데 이 표정도 똑같이 해주면 이 표정이야 사이드? 사이드?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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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그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